TV조선 프로트 오디션 미스터 트로트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안성훈이라는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방송되는 동안 20% 안팎의 안정된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채널 통트로 예능 최고 시청률을 견지했는데요. 결승전에서 진행된 생방송 문자 투표에는 시청자들이 250만 건 넘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2의 이명웅은 탄생했을까요? 또한 결승전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비하인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놀라운 인물이 서 있습니다. 결승전 비하인드와 미스터 트로트가 끼친 영향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작인 미스터 트로트 2000년대에 들어 TV가 배출한 최고의 이트 상품이었습니다. 시청률 35.7%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당시 배출된 폭세븐은 지금도 트로트 시장을 넘어 방송과 가요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인 미스터 트로트는 당연히 출발부터 남달랐고 1회부터 20%가 넘는 시청률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논란 역시 수반됐습니다. 심사위원들과 같은 소속사 몸담고 있는 출연자들을 향한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선에 오른 박지현은 장윤정과 한솥밥을 먹고 있고 진 안성훈의 소속사 식구인 문희경이 심사위원석에 앉기도 했습니다. 또한 준결승에서 탈락한 황민호는 마스터 김연자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출중한 실력을 가진 이들이 심사위원과 소속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폄훼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해당 출연자의 심사 때는 같은 소속사 심사위원을 배제하는 운영에 묘가 필요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외에도 박서진의 탈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왔습니다. 심사가 박서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순 없지만 심사 과정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5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죠. 미스터트롯의 성공 이후 론칭된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의 숙제는 제2의 이명웅 찾기였습니다. 첫 정규앨범으로 11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 이명웅의 배적할 만한 임무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스터트롯은 시청률 12.5%로 시작한 후 각각 5회, 9회 때의 20%, 30% 고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시청률은 35.7%였습니다. 반면 미스터트롯2는 1회의 20.2%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이후 20%대 박수권에 갇혔습니다. 마지막 회가 24%까지 치솟았지만 시즌1의 선거에 비하면 쓴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국민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시즌1은 최종회에서 문자 투표 770만 콜이 들어와 서버 문제가 생겼고 최종 발표 순위가 미뤄지는 방송 사고를 냈습니다. 시즌2의 대국민 문자 투표 수는 252만여 표로 시즌1보다 520여만 표가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한 토막이 났습니다. 이명웅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가에선 미스터트롯2가 시즌1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데는 비슷한 시기 방송된 nbn 불타는 트롯맨으로 인한 집중도 분산과 트로트 오디션에 대한 피로감 전염병 창궐 시기가 지난 점 등을 꼽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명웅 같은 심금을 울리는 독보적인 출연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응원하고 싶은 출연자가 있다면 TV 앞에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터트롯2 출연자들의 평균 실력은 이전보다 상향평준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각종 방송사 트로트 오디션에서 우승한 출연자들이 대거 직결한 탓인데요. 디너쇼나 콘서트를 보는 듯 역대급 무대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조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시청률은 챙겼지만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출연자 매력도나 몰입도 면에서 2주 먼저 방송된 nbn 불타는 트롯맨에 밀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시청자는 5성급 호텔의 최고급 뷔페 같았지만 막상 먹고 나니 단품 하나만도 못한 기분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김성주도 살리지 못한 미스터트롯라며 트로트 오디션 스타들의 스피노프 버전을 보는 느낌이었다. 마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겠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진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엄청난 반전을 보여준 인물은 다름 아닌 진혜성이었습니다. 사실 진혜성은 준결승전에서도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심사위원 점수가 꼴지였습니다. 진혜성이 1위를 하려면 문자투표가 안성훈, 박지현보다 높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3위로 공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승전에 스페셜 무대로 출연했던 송가인과 김호중이 안성훈 득표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송가인은 초반에 안성훈을 위해 홍보 영상을 찍어줬습니다. 김호중은 안성훈과 룸메이트를 했던 사이로 예능과 다큐멘터리에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결승전 축하 무대를 한 것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은 이들의 팬덤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과 축하 무대 전 투표가 끝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분분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성훈은 2위 박지현과 21만 표 차이가 나며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 10분 전까지 1위는 다름 아닌 진혜성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1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무대가 안성훈이었고 그 직전 무대가 박지현이었습니다. 두 사람 무대 전까지만 해도 진혜성이 1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안성훈의 무대 이후 압도적으로 투표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안성훈이 스타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미스터트로전에도 출연했기에 신선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무대를 보고 노래만으로 평가했을 때 대중들의 선택은 안성훈이었던 것입니다. 안성훈은 마지막 무대에 앞서 2012년 데뷔 후 현실적인 문제로 1년 반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팬들이 어머니와 함께 주먹밥집에 응원 메시지를 많이 붙여주셨어요. 태업하면서 팬들이 붙여준 종이를 집으로 다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성훈은 특유의 고음을 활용해 안정된 무대를 꾸몄고 마스터 점수 최고 100점 최저 97점으로 중간 합계 1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실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안성훈이 최종 우승자의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이외에도 미스터트로트는 박지현, 최수호 등 새로운 신의 스타를 낳았습니다. 박지현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로도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인들 가운데 팬덤이 커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수호는 나이에 비해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굉장했죠. 이런 점에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큰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즌1에 비해 화제성이 낮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서혜진 PD의 불탄은 트롯맨보다는 높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투표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불탄은 트롯맨의 1위를 차지한 손태진이 27만여 표를 얻은 것에 비해 안성훈은 58만여 표를 획득했습니다. 시즌1에 비해 화제성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끌고 나가냐에 따라 달려있는 듯 한데요. 긴 여정을 마친 미스터트롯2 톱7은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고향 창원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를 찾아 팬들과 소통할 예정인데요. 경연을 통해 다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매력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길 바라며 향후 활동들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